이 똑똑한 놈아, 이걸. 뭐 찾았네, 뭐 찾았네. 에헤, 뭐 찾았어? 뭐 찾았네, 뭐 찾았네. 어허, 제이 없어. 이리 오소, 나도 지금 갓 찾았어. 아, 그래요? 아주 그냥 눈치가 빠른 양몰이. 양반일세, 이거. 아, 솔직하오. 우리 한번 공유해, 보소. 뭘 찾았느냐, 관상가 양반. 내가 왕의 대상인가. 이거 공유해야 되는 게 맞어? 그럼 같이, 같이 하는 거지. 스파이 아니라는 걸 한번 증명해, 보소. 마페 꺼내면. 자, 보소. 스파이 아니야? 응? 다음 이상에도 영원히 함께한다. 우리 다음 생에도 함께하냐? 다음 생은 좀 뭐라 쳐도 되지 않겠지. 우리 근처에만 살고. 모르겠어. 분명히 함께할 수 있어.